네 우리 일단 내일 다시 오기로 오는데 못 올 수도 있으니까 온천히 내가 죽으면 독도장으로 치러주기를 요원을 남기면서 성명서를 하나 낭독했으면 여기 잡으세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내 외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체 56조제 1행은 대통령은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제2항은 영토를 보존하며 제3항은 영화통일에 의한 황신한 의무를 지고 헌법을 소화하는 데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평가 막고 말은 요나욱 인권이 심화 속에 늘어나고 있는 잔담한 현실입니다 또한 윤석열은 일본 이시다 후지오의 폐가 되어 대법관 전원일제 방결을 무시하고 일제강점기 강제진영 피해제들에 대한 고상금을 화해자인 일본이 아닌 우리 기업이 부담하게 하여 갈취하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북구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을 동의하고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의 영유권마저 공유하는 등 무지 무식 무능 무책임한 야가치이며 범죄자가 되었다 국민과 국가를 배신하는 지질배국노 윤석열을 끌어들이고 김건희를 깜빡으로 보내야 할 때가 되었다 이에 독수리 삼형제 안혜욱 정대택 백은정은 독도는 우리 땅 대마도는 한국 땅 윤석열은 내국노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기고자 독도를 찾아 구합니다 구하겠습니다 윤석열은 내국노놈 내국노놈 내국노놈